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에서 사망자 수가 6천명을 넘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지역 정부는 현지시간 12일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최소 6천명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데르나는 지난 10일 폭풍으로 외곽지역 댐 2곳이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발생했으며 국제적십자산은 사망자가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